맨시티 패배 대참사에 팻감독은 코치진 역살까지 잡았다. 팻감독,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밝혀 영국 축구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강호들의 대결은 언제나 축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입니다. 이번 챔피언스 리그 4강 진출을 둘러싼 경기는 특히 더 많은 기대를 모았죠. 맨시티의 홍구장, 에티아드 스타디움은 경기 전부터 승리를 확신하는 팬들의 환호와 함께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맨시티는 마치 레알마드리드를 압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현지 중계진은 전후반 90분과 연장시간까지 총 120분 동안 맨시티는 경기장을 지배했지만 결과는 예상치 못한 1대1 무승부였다. 라며 스코어보드의 숫자만큼이나 팬들의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은 승부차기였다. 라고 전했는데요. 한치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레알마드리드의 골키퍼는 마치 벽처럼 맨시티의 슛을 막아냈고 결국 맨시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기 후 맨시티의 팻감독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팻감독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코치진들의 멱살을 잡아버렸고 이는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경기장 안팎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현지 매체들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축구 전문가들이 깜짝 놀란 장면은 따로 있었죠. 팻감독이 패배의 분노를 뿜어내는 과정에서 한 선수의 이름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번 맨시티와 레알마드리드 경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선수의 이름이 등장해 현장의 언론들은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팻감독이 애타게 부른 이 선수는 누구였을지 오늘 영상을 통해 알아볼까요? 맨체스터 시티는 18일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에티아드 스타디움에서 레알마드리드와 2023-2024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을 치렀습니다. 이 경기는 두강팀의 치열한 대결로 전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전반 12분 레알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가 낮은 크로스를 호드리고에게 연결했고 호드리고가 이를 밀어넣으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맨시티의 파상공세에도 불구하고 레알마드리드는 견고한 수비로 맨시티의 공격을 막아냈죠. 후반 31분 맨시티의 도쿠가 크로스를 올렸고 리디거가 이를 걷어냈지만 바로 데브라위너가 이를 밀어넣으며 경기는 동점이 됐죠. 현장에서 중계를 하던 한 매체는 연장전 30분 동안 양팀은 결승골을 터뜨리기 위해 애썼으나 결국 경기는 승부차기로 향했다. 라며 승부차기에서는 레알마드리드의 골키퍼 루닌의 선방쇼가 펼쳐져 맨시티를 4대3으로 누르며 레알마드리드가 승리를 가져갔다. 라고 전했습니다. 레알마드리드가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승부차기로 맨시티를 제압하고 챔피언스리그 4강에 진출한 것이죠. 현지 매체 풋볼 위스퍼스는 맨체스터시티가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에 실패하며 축구계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다. 라며 맨시티 팬들은 홍구장에서 열리는 경기이니만큼 경기 전부터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였지만 경기는 예상과 달리 전개되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축구 전문가 앤드류 가푸니는 맨시티는 전후반 90분과 연장전까지 총 120분 동안 레알마드리드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였지만 결국 1대1 무승부에 그치며 승부차기로 패배해 4강 진출이 좌절되었다. 라며 맨시티는 경기 내내 파상공세를 펼쳤지만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승부차기에서는 레알마드리드의 선방에 막혀 패배의 쓴맛을 봤다. 라고 냉철하게 평가했죠. 경기 후 맨시티의 팻감독은 이번 시즌 팀의 골잡이인 홀란드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홀란드는 이번 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으며 전반 19분에 시도한 헤더 슛은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을 겪었는데요. 팻감독은 경기 직후 홀란드에게 실망했다. 고 외치며 앞으로의 선발 출전에 고심하겠다고 언급해 현지 축구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의 결과는 현지 매체와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맨시티의 꿈이 무너졌다며 경기 결과에 대해 보도했고 다수의 축구 전문가들은 맨시티가 경기 내내 우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특히 홀란드의 부진이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홀란드가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이는 맨시티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 도전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경기 후에 맨시티의 팻감독이 큰 소리로 무언가를 외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팻감독은 이 선수가 있어야 한다. 며 극대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을 캐치한 현지 매체들은 일제히 깜짝 놀라고 맙니다. 팻감독이 간절하게 외쳐된 이름의 주인공이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었기 때문이죠. 현지 매체 데일리메일은 경기 직후 팻감독은 팀의 주요 공격수인 홀란드에 대한 실망감을 표하며 그의 선발 출전에 대해 제고하겠다고 발언했다. 라며 골 결정력을 이유로 홀란드를 영입했지만 이제는 그 선택을 후회한다고 언급했다. 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차라리 손흥민을 영입할 걸 그랬다. 라고 말함으로써 현장에 있던 축구 팬들을 모두 놀라게 만들었다고 전해왔습니다. 팻감독의 발언은 현지 축구 팬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축구 커뮤니티에도 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다수의 축구 전문가들과 현지 매체들은 팻감독의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팻감독의 발언이 팀 내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홀란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인 발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팻감독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 정말로 손흥민을 원했던 진심이 튀어나와 버린 것이라는 분석 또한 있었죠. 현지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맨시티 팻감독의 발언이 향후 이적 시장에서 맨체스터시티의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매체는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맨체스터시티의 공격 옵션에 어떤 새로운 차원을 추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죠. 또한 영국 매체 가디언은 홀란드와 손흥민 두 선수의 스타일과 기여도를 비교 분석하는 기사를 통해 맨체스터시티 팻감독의 발언이 단순한 실망 표현을 넘어서 다가올 이적 시장에서의 전략적 선택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팻감독의 발언은 축구계에 여러 가지 해석을 남겼고 앞으로 맨체스터시티가 어떤 전략적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발언이 팀 내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향후 이적 시장에서 맨체스터시티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죠. 축구 전문가 웨인 비시는 팻감독은 골 결정력 면에서 홀란드를 영입한 것에 대한 후회와 함께 대안으로 손흥민을 영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며 실제로 홀란드가 빅매치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반면 손흥민은 강팀을 상대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라고 분석했는데요. 덧붙여 맨시티에서 필요한 것은 데브라 위너의 패스를 잘 받아낼 수 있는 선수이고 그런 면에서 손흥민만한 선수가 없다. 라고 언급해 팻감독이 손흥민을 그렇게나 애타게 욕심내는 이유가 이해는 간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맨시티 팬들 사이에서도 소셜미디어와 팬포럼을 중심으로 홀란드는 이제 맨시티에서 필요 없다. 가능한 한 빨리 팔아야 한다. 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토트넘의 팬들은 손흥민이 맨시티로 이적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죠. 토트넘 팬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손흥민은 토트넘의 핵심 선수이며 어떤 가격에도 떠나서는 안 된다. 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은 토트넘의 상징이야. 맨시티로 가는 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 슬퍼. 우리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나 봐. 맨시티이죠? 말도 안 돼. 소니 없는 토트넘이 뭔가 싶다. 그는 여기에 있어야 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손흥민이 떠난다면 나는 정말로 토트넘 팬지를 그만둘지도 몰라. 그는 팀에 너무나 중요한 선수야. 손흥민을 맨시티에 보낸다고? 우리가 그를 지키지 못한다면 구단 경영진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 손흥민은 토트넘의 심장이야. 그를 맨시티에 보내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빼앗기는 것과 같아. 소니가 맨시티로 간다는 소식에 믿을 수가 없어. 등의 반응을 보이며 손흥민이 다른 구단으로 이직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실제로 맨시티의 팩 감독이 손흥민을 지독하게 탐내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려고 하고 있죠. 현지 매체 풋볼런던은 맨시티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홀란드와 손흥민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며 맨시티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리고 손흥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라고 집중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 호스퍼 그리고 축구계 전반에 걸쳐 홀란드와 손흥민을 둘러싼 논란과 예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팩 감독의 발언이 가져온 파장은 단순한 경기 후에 실망감을 넘어서 축구계의 큰 화두로 자리 잡았다고 많은 매체들이 보도하고 나섰죠. 오늘은 맨시티의 패배 소식과 홀란드에게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손흥민을 간절히 원하는 듯했던 팩 감독의 소식 전달해드렸습니다. 사실 손흥민이 맨시티 영입영순이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실제로 팩 감독이 직접 행동하는 것이 포착되면서 현지 팬들 반응은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과연 골 결정력이 더욱 특화된 손흥민을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패비 영입시킬 것인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